아니 또 그 전에 그 나는 싱가포르에서 2년 살면서 내가 그 어 그리고 말이야 해낸 거 이렇게 보면 어 그 싱가포르 사람들은 폭발한 거야 어 그렇지 그 모르는 사람들이 또 먹되니 뭐 입나거나 했는데 그 이관계 수당이 발가락을 세게 만들어서 방팔을 한 거 야 얼마나 그 싱가포르도 잘 만들었나 어 아니 국민소득이 6만 7천불이란 아이가 그래 우리나라는 뭐 그 청년도 세계 1위잖아 그래 그래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응 이거는 완전히 조선말기 탐관처럼 되어가고 했단다 응응응 응 이게 뭐냐면은 봐봐 난 전에는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다 탄다거리니? 어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공무원은 그 싱가포르은 왜 그렇게 됐냐면 응 응 최고 대우를 해줬어 공무원을 아 그래 그렇다면서요 일반 기업체 이상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줬다고 응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일을 하고 응 뭐 그런데 이렇게 안 밝혀 응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보면은 자기들이 그 일반 기업체보다 보수가 작다고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래 살았단 말이야 응 응 근데 실제 연금 받는 것까지를 계산을 하면 응 퇴보되고요 그렇지 응 일반 대기업에 그 연봉 받는 것보다 그럼 응 응 응 그런데도 지금 저 있다고 시기니까 응 응 그니까 하여튼 그 아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 공무원을 어떻게 채용하더노 아니 공무원을 어떻게 채용하느냐 보실 이름이 있다나 공개채용하고 그래 하겠지 어 어 보실을 하나 어 공개채용하고 그래 하겠지만 하여튼 그 애들은 최고 대우를 해주고 어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신답게 아 아 그래 잡으시면 될 거 이렇게 응 그 대신에 부장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이거는 아주 그냥 저 그 재산 몰수 그 다음에 국외추방 어? 국외추방? 어 재산을 완전 몰수하고 어 국외로 추방을 해 어 그거를 나 처음 듣는다 어 그렇게 했어 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 아주 독경이 뭐 있다고 서로 들어가면서 응 20년간을 그렇게 응 하니깐 자아 평경이 깨끗하게 그렇지 그렇지 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사람이 응 한 사람이 딱 뛰고 한 20년간을 그렇게 처음에 그 싱가포르도 말레이연방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거기도 응 완전히 그 중국놈들 그 부패하면 엄청나게 부패하잖아 그래 그래 그래도 그 전부 그런 그렇게 부패한 놈들이 있었어 어 지금부터 그렇잖아 그래갖고 그 당시에 처음에도 싱가포르도 독립했는데 어 그래도 문중창으로 좌우윙 날먹었다 해당했다 그렇다 아 해판이 없는데 그때 그때 에젓틀 소굴이고 어 그래가지고 엉망빙창이었다고 아 그런데를 지금 참 그 동양의 한마디로 진주같은 보석을 만들어가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이고 우리 틱톡쇼를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우리 그래 들어가시오 감사합니다